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. 번개홍입니다. 29번 들어가겠습니다. 오늘도 필기는 고양이 루이시가 도와주겠습니다. 자 원에리아 하나의 지역이죠. 이니치 웰러 잡으시면 돼요. 자 그곳에서 묶어주시고 인터넷이 could be considered 조동사 BPP죠. 그러면은 고려되어질 수 있는 고려 고려되는데 an aid 도움 도움으로써 생각되는데 투어디에 thinking 생각의 도움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하나의 영역은 하나가 주어져 is the rapid 빠른 acquisition은 습득 습득 아 잘 안되네요. 빠른 습득인데 새로운 정보에 자 그러나 이게 뒤에서 꼬는거에요. 지금 역접으로 갔죠. 심지어 this는 해석은 이것이라고 하시면 안되고 빠른 정보의 습득 자 빠른 정보의 습득도 자 more illusionary 환상 자 환상인데 than real 실제기보다는 자 real real 망했죠. 자 yes 그래 더 심플 자 간단한 액트 행동인데 of typing a few words into search engine까지 자 몇몇의 단어들을 자 search engine에다가 타이핑 치는 단순한 행동도 will 동사원형 자 프로듀스네요. 동사원형으로 자 virtual in 사실상 자 가상으로 사실은 virtual in 가상으로가 더 맞겠죠. 여기서는 가상으로 인스턴트 린은 즉각적으로 조금으로 오면 즉각적으로 자 프로듀스 만들어지는데 링크를 연결 관고리를 자 related가 또 과거 분사에요. 앞에 나오는 링크 수시켜주고 이 연결은 관련되어졌는데 토픽에 at hand 주어진 자 그러나 또 역적 들어가요. 자 examination of accuracy of the information 자 examine이 주어져 자 examination 검사 자 검사인데 정확성 정보의 정확성의 검사는 일단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. 자 obtained가 또 과거 분사에요. 과거 분사로 앞에 나오는 자 information 정보 수시켜주고 있어요. obtained in this manner 자 in this manner 이런 방식으로 해석하시고 검색을 통한 방식 자 검색을 통한 방식으로 얻어지는 실제 주어는 정보는 it's not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. 이게 지금 주제가 되겠습니다. 주제 자 그러면은 복잡하다. 별로 안 좋단 말겠죠. 자 what, one, open, gets까지 원어에서 일반 주어예요. 한 사람이 종종 gets 얻게 되는 것은 자 no matter than 뭐뭐 이상의 것이 아니다. 이상의 것이 아니다. 별거 아니다란 말이요. 자 abstract는 추상적인 자 sample with는 요약 자 요약인데 긴 기사들 그 다음은 단순히 추상적인 긴 기사들의 요약 이상의 것은 아니다. 별거 이상의 것이 아니란 말은 그냥 이거단 말이에요. 긴 기사에 불과하다가 더 맞겠죠. 자 as a consequence는 결과로써 뭐 결과적으로 해도 되고 자 I suspect에요. 좀 동사 활용을 잘 봐야 돼요. suspect란 단어는 의심하다는 말이에요. 의심하다는 말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이겠죠. 나는 의심 의심하는데 자 the number of가 주어졌어요. of downloads of any given scientific paper까지 단수 해수죠. 왜? the number of 단수 대표급 has 자 어떠한 자 given이에요. 과거 분사 주어진 scientific paper 과학 논문 그래서 종이가 아니라 논문이에요. 과학에 대한 주어진 논문에 어떠한 다운로드의 숫자도 has 그래서 much가 아니고 little이죠. 거의 관련이 없다. little elements까지 자 to 어디에? to the number 숫자인데 to the entire article has been read 하면 전체 전체 기사가 has been read 현재 완료 플러스 수동이죠. 읽어와 진 숫자와 관련이 없어. 자 from a to b 시작부터 끝까지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많이 읽혔든 간에 이거는 추상적인 기사이고 이 기사는 실제로 과학 논문과 관련이 있지 않단 말이에요. 자 내 충고는 it's that don't care 이 구조를 썼죠. 만약에 너가 원한다면 to do 목적어 자 무언가 serious 심각한 그래서 심각한도 되고 심오한 생각이라고 하는 게 더 맞겠죠. 자 then 너는 you'd better had better 뒤에 동사 원형 쓰죠. had better 동사 원형은 하는 게 낫다. 자 너는 하는 게 나은데 이제 동사 원형 하는 게 나아. 뭐 하는 게 낫겠어요. 단절 시키는 게 낫겠죠. 인터넷에. 자 disconnect 빈칸 내길 수 있겠죠. 그래서 분리대로 지는 게 낫다. 인터넷과 전화와 텔레비전과 텔레비전 세트와 자 그리고 try 그래서 try 동사 원형도 시도하는 게 낫다. 그래서 헤르베르 동사 원형의 1번 disconnect 하는 게 낫고 자 그다음 헤르베르 동사 원형의 2번으로 봐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해석상 시도해 보는 게 나아. try ding 목적으로 쓰는 게 나아. 24시간을 in absolute는 완전한 solitude는 고독 자 완전한 고독 속에서 사고를 해 보는 게 더 낫단 말이에요. 인터넷 휩쓸리지 말고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좀 애매합니다. 자 그래서 주제는 우리 비키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인터넷의 즉각적인 추상적 정보가 사고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